한글자막 by 한효정 평화롭게 그리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장풍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 장풍이와 함께 나를 억압했던 수험생으로서의 무게를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책상에 앉아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감고 나의 숨소리에 집중을 해봅시다. 지난 1년 동안 수능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자고 싶던 마음, 놀고 싶던 마음, 쉬고 싶던 마음을 누르고 또 누르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뻐했을 때도 있었고 때론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슬퍼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됐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왔고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온갖 걱정들은 접어두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노력은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에게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1년 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지구과학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장풍이의 커리를 타고 씹어먹기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 퍼디 특강, 지휘력 등등까지 약 5174분, 약 90여 시간을 풍만이들과 같이 했습니다. 오직 우리 풍만이들이 잘 되기만을 염원하면서 장풍이의 모든 노하우와 지식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분하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입력되었다.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수능장에서 모두 떠오를 것이다. 나는 긴장을 하지 않고 초연하게 시험을 잘 치를 것이다.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만 수능에 나올 것이다. 내가 해왔던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우리 풍만이들, 지금까지 이룬 풍만이들의 노력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정말 위대하고 고귀한 결과이니 두려움과 긴장감을 떨쳐내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의 화려한 20대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풍만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장풍이었습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